한국국토정보공사 기내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의사입니다 이틀 전에 차 사고가 나서 핸들에 가슴을 부딪힌 이후부터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자 붕대를 어디 한번 봅시다 어이구 이거 늦꼴이 나갔네 이거 뭐 한두 개 부러지는 건 큰일이 아닌데 기웅입니다 잠시만요 MP3만 확인하셨어요? 여기서 그거 만져질 정도면 벌써 죽었어요 금방 빼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뇌기 약하고 차고 축축해요 한의사야? CS입니다 폐음 들어보셨어요? 내가 CS 교수야 기웅 한두 번 본 줄 알아? 교수님이면 진단을 그런 식으로 하나요? 뭐? 네 다시! 갈거谁 practices Hamilton 헉 갈거 motivo 네가